저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스틸하러 온 토끼, 수윤입니다. 수윤의 하트를 스틸하러 온 토끼, 수윤입니다. 수윤의 하트를 스틸하러 온 토끼, 수윤입니다. 수윤의 하트 pus- 수윤의 하트 pus- 사가 부재중 수윤의 하트 pus- 수윤의 하트 pus- 수윤의 하트 pus- 수윤의 하트 pus- 저는 연진을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닮았죠? 살짝 닮아서.. 상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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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이잖아요. 원래 이런 애는 아니에요. 되게 착한데 레디 액션 안아들었으면 끄덕여 안아들었으면 끄덕여 안아들었으면 끄덕여 어떡해 되게 무서워 지은아 끄덕일게요 요즘에 스우파가 또 유행하잖아요 저희가 사실 연습실에서 했던 건데 저희 랩파트 스우파 댄서분들처럼 스우파 댄서분들처럼 스우파 댄서분들처럼 스우파를 보시면 나오는 바이브가 있어요 뒤에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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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예예예 지금 못 찾을게요 근데 심지어는 반응했어 예예 그냥 멀었어요 윙크 공격? 오늘 카메라에 윙크 공격 그거 아니에요 짠 그치 이번 컨셉이 아까 캣츠들의 마음을 스틸하는 컨셉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스틸하였어요 앞으로도 스틸할거니까 긴장하라고 다음에 다시 올거야 긴장하고 있어요 마음 다시 가져오셔야 돼요 알겠죠? 스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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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찾기가 힘든 되게 예쁜 얼굴이 예쁘신 분이에요 에프코드 스틸하우스 아 제가 지금 소통이기로 스틸하우스 자 사주세요 G 코드 손톱을 짤만하면 F 코드 완벽하게 잘 부탁해요 캣진들 그럼 회사에서 보여줄게요 약속할게요 수윤이가 나를 해야 된다는 미션 근데 그거였다면 그거는 포함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수윤이한테 지고줘 했는데 그걸 미션 성공한다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네요 수윤이 실패 수윤아 왼쪽으로 45점 올려봐 수윤아 왼쪽으로 들어갔다 수윤아 왼쪽으로 큰일 났습니다 수윤아 왼쪽으로 70점 올려봐 수윤아 왼쪽으로 열었다 수윤아 왼쪽으로 그렇게 생각해. 연기를 하는 일본인. 그렇습니다. 어? 얼굴이 왜.. 어? 이거 처음 표정인지가 아닌지.. 너무 맛있어. 진짜 갑자기.. 표정 왜 이래? I'm in love right now.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미쳤나 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